오늘 첫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최초 사례로 도심 수소 충전소를 비롯해서 지금 4개의 사업이 승인 안건됐죠? 우리나라 기업하는 환경, 비즈니스 환경하는데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드디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샌드박스라는 게 모래통입니다. 미국의 단독주택 가정에 보면 뒤떨 이른바 백야드라는 곳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일정 공간에 모래를 넣어놓고 담장을 쳐놓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부모의 아무런 간섭이나 규제 없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문화권에서 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 규제 박스를 샌드박스 이것을 마음의 고장, 이런 동심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빗대어 가지고 만든 것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규제가 없어지는 거죠. 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 중에서 경제 공약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을 하면서 어저께 네 가지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놀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IT 산업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타트업에서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각종 규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없어진다는 건데요. 어저께 1차로 해제된 규제,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된 네 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다 주목을 끄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부가 수소경제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각종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막혀서 수소충전소를 시내 한복판에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대목에 대해서 샌드박스에 집어넣어서 새로 시작하는 수소충전소, 서울시내 한복판에 세울 수 있게 허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상징적으로 국회 바로 앞에 제1호가 성립이 지금 됐어요. 수소차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2040년 가면 완전히 우리나라 차가 수소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수소차 외에도 어저께 또 DNA 테스트를 의사가 아닌 일반 가정이나 일반 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버스의 광고도 지금은 글자판만 가능한데 여기에 LED 발광을 하는 그런 광고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4월달부터는 금융산업, 핀테크 산업의 분야에서도 규제박스가 시작되거든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시대, 기업인들이 마음껏 규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공약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그리고 현재 난맥상을 빚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애로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돌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박사님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규제 프리존이 또 시행됐었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름들이 많이 이래 어렵다 보니까 사실 헷갈리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 유명한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아왔던 미래창조부. 미래창조부가 한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었거든요. 그것과 지금의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크게 다른 대목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규제 프리존은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은 빼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역을 키워주면서 지방정부가 산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먼저 주도를 하고 전국 각 지역에 구분이 없다.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프리존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을 하는 데는 실패해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법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야당에서도 쌍수를 들어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책을 합의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저것이 얼마나 많이 확대될 것인가. 거기에 규제 개혁, 혁신성장 정책에 성부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